선비의 고장 안동 경보가 안동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사회 연예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략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트로트 아이돌 가수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은요 더더 이상한 나라로 입니다 우리 아이돌이 많이 출연합니다 김종민님 신동님 한혜인님 백호님 서은강님 승인님 이찬원님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펼쳐지는 이상한 나라 그 속에 숨은 조커를 찾아라 우리 8월 5일 금요일 6시 아이돌 라이브에서 첫 공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찬원님 최근에 스케줄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원님과 승인님은 5회부터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첫 해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5회부터 함께 시작되니까요 아마 8월 말이나 9월 쯤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찬원님 우리 새로운 프로그램 더더 유플러스 아이돌에서 시작하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더더 이상한 나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비의 고장 안동 경보가 안동입니다 아동 씨입니다 눈이 희일에 있는 날 안동여가 패쇄 youthful 재미있겠다. 시장에서 세대를 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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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번 먹으러 오신대요.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친구하고 함께 가니까 얼마나 좋아. 너 하나로 충분해. 한 송이의 꽃이 피우지는. 다리 깊은 바다치. 다리 깊은 바다치. 다리 깊은 바다치.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기에서부터 얼마나 행복했을까. 안녕하세요. 손을 안 들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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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